배우 임수양이 동료배우 김정현과의 근황을 전했다. 임수양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꼭뚜랑 계절이랑 만나러 와주세요. 1월 27일 첫 방송이에요. 한여름의 눈처럼 기적같은 사랑이야기에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김정현과 임수양의 모습이 담겨있다. 한편 두 사람은 mbc 새 드라마 꼭두의 계절에 출연한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